전화를 잘 메셨느냐? 예, 마마. 수고들 했다. 마시거라. 전하께서 어찌나 좋아하시는지. 차나 마시거라. 예, 마마. 차 맛이... 차 맛이 어떻다는 게냐? 뭘로 만든 찬지는 모르겠사우나. 익모차다. 그 차를 마시면 뱃속에 들어있는 애도 떨어진다고 한다. 예? 앞으로도 저날 메신 다음에는 잊지 말고 익모차를 한 잔씩 마시거라. 알겠느냐? 예, 마마. 심려치 마시옵소서. 하오면 회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? 그게 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? 아... 웬 말씀이 그리 많으신가? 다 자네를 위해서 그리하라는 것이야. 만에 하나 자네가 회임을 하면 내가 자네 배를 갈라서 전하의 씨를 파내야 하니 번거롭게 그지없는 일이 아니냐. 하오면 회임을 하면 안 된다. 아... 하오면 회임을 하면 안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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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오면 회임을 하면 안 된다.